자, 좋습니다! 자, 잠시 한 번 먹고, 회름 먹고, 소박기 구워 먹고, 허벅지 먹으면서 아침 식사를 하고 또 다른 거 두 가지 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 구독자님하고 이퍼복 오토캠빙장 놀러왔습니다 아직 구독자님 도착 안해가지고 제가 먼저 짐 풀고 텐드치고 준비하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바람막이 약간 났어요 눈이 작아서 바람이 많이 들어와요 에셰팅 간단하게 바람이 불어서 바람막이 약간 났어요 구독자 형님 오시면 같이 여기 먼저 열이 해먹고 여기는 이퍼복 오토캠핑장 입니다 캠핑장 경치도 한번 보고 앞에는 남한강이 또 걸어가 있습니다 더 기다리시면 구독자님과 같이 더 즐거운 캠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매점에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쓰레기 봉투랑 설명서 알림 받았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8,9번이에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3년 전부터 그랬잖아요 3년 전부터 알았는데 이제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났어요 강가 있네 보이네 네 강가를 보여요 난 저쪽인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람막이 바람보니까 이렇게 보이려고 했는데 내가 테이브를 잡고 큰게 있는데 이렇게 보이네 주꾸미 주꾸미 살아있는거 가져올려고 다른거 먹어야죠 기포기 있으니까 살았어요 싱싱한 주꾸미 오우 봐봐요 오우 사진 저런거 찍어 주꾸미 와 아우 싱싱해 자 우리 구독자 흰님같이 주꾸미 샤브샤브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먹물 샀어요 발이 까먹은거에요 먹물 샀어요 벌이 아니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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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에도 탄생 아우 아우 땡큐 아우 아우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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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항목인데 이거는 동영상이고 나는 사진쪽으로 블로그라는 그런게 있는데 그쪽으로 하느라고 이 친구 블로그 몇년동안에 할 때 뭐 이러이러이러 이런거 올리고 했는데 저번에 블로그 막 팔아먹고 사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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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더라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십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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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하하하하 주꾸미 샤브샤브에다 무슨 소리냐고 이런 소리냐고 양고기 샤브샤브 팔팔 끓고 있습니다 캠핑 와서 이런 음식을 야 먹으면 반칙이지 쭈꾸미 익었어요, 쭈꾸미. 벌써? 쭈꾸미 뭐 쟤거 먹으려고 했어. 맛있다, 기가 막힌다. 라면 살이 됐어요, 맛봅시다. 아, 좋지. 라면 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받아먹는 걸. 아이고, 감사합니다. 기록, 기록을 넣으셨다. 그대 아무 걱정하지. 아, 맛있어. 가기 정리해. 조금만 더 먹어야겠다. 아, 그 라면을 먹어야겠다. 음, 맛있다. 라면을 먹어야겠어. 맛은 맛있다. 맛있다. 다운이, 맛있다. 아, 맛있다. 그렇다고 하라고 했더니 어떻게 부퍼버리지 뭐. 어떻게 봐봐 온 거야? 템트 치고 와서 그냥 악만이 생긴 쪽. 세상을 어떻게 봤구나. 그렇지. 잠이 volt. 내가 만나면 다 되었어. 흐흐. 소감. 제발. 계란 고춧가루 고춧가루 여기 초소이 포기했지 여기다가 배라만두 여기다 올려놓을거야 아... 칼조비가 자 연어를 지금 썰고 있습니다 벌써 반을 썰어야 돼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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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고춧가루 설탕 계란 소재 썰어라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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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환장합시다 2차 시작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우 감사 한편에는 장사회 그래도 맛있어요 아... 또 있어 자리 없었어요 아까웠는데 여기 또 있어요 사과기도 구워야 돼 짱태했고 떡볶이 마지막 후식 떡볶이로 아... 캠핑몰 하나 몇 번 더 만나야 돼요? 몇 번 더 좋은 거 먹겠다는 뜻 같은데 그러니까 몇 번 더 만나야 하는 거 봐서 이 뜻이 아닌가 울었어 이제 오우 오랫동안 만지했더니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 별사진 찍으놈 그러다니 미친놈 안 나왔어 저기 거기 기다리고 건물 꼭대기만 전부 올라가서 또 밤새 한다고 하더라구요 자 이제 저고기 구워 먹겠습니다 저고기 여기다 찍어야 됩니다 저고기 열어놓겠습니다 숯듬이라고 숯으로 뜸 넣는 거 뜸 뜨는 나는 지금 최소한 좋은 것이 안 돼서 엄청난 통일부로 받아가지고 이게 뭐 하... 하여튼 아 이게 아 셰프는 이렇게 되는구나 전통에 때우면설 패딩 17년도 말에 나 비겨버린 사람만 질겨가지고 안좋았는데 야 비겨먹으면 거품을 먹어도 그래 앞에서 비겨버리지마 돼지 비겐이 땀말자 비겨버리지마 우리는 그냥 거품 거품 그게 주체가 이제 노지군 오늘 경호씨한테서 쏟아져 나오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거 우리가 쉽게 말하면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소화 연아 이게 소화되고 아까 정습 전에 소화되고 한참이었는데 너무 저기 저 입체적으로 우리를 공격해버리니까 당연해지 못합니다 이게 솔직한 얘기로 이제 먹어야지 우와 인쌈이지 너무 예쁘게 우와 허박찜 어우 주꾸미 허박찜입니다 오늘은 배가 불러서 내일 아침으로 먹기로 했습니다 배 형님들 못 먹인대요 아니예요 아 이건 뭐 말도 안 돼 이거 캠핑이 캠핑이야 호텔 호텔 왔는지 모르겠다 있어 배 불러서 요거는 아침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으흠 자아 뭐 집에 왔어요 우유 하 하 욕 진짜 이렇게 먹음직스러워 쭈꾸미 단호박찜 쭈꾸미 쭈꾸미 술 한잔하고 싶고 그러니 하는거 봐 진짜 술 부르는구만 호박이 맛있어 음 맛있어 호박 달아 샤브샤브 먹고 샤브샤브 먹고 샤브샤브 먹고 샤브샤브 먹고 호박찜을 아침 식사를 하고 또 있다라는 거 두 가지는 먹을 수 있어 두 가지는 더 먹을 수 있어 샤브샤브 샤브샤브